내 엠님한테 맡겨놓네 주쌰용 나도 한번 시작해 주쌰용 아 그리고 뭐냐 그 광물덕회로 가실 분들이 있어요 원정대 있습니까 원정대 원정대한테 네? 저는 보석 얻으려고 그럼 이리로 따라와요 레고님 원정대 참여해서 갔다와요 왜요? 비행선 줄게 갔다와 비행선 레벨 5짜리인데 명성 26000짜리 샀으면 그걸로 갔다와 샀어 벌써 오케이 일단 갑주 제작 올려야 되니까 시간 좀 걸려요 갔다와 스패너 하나만 만들게 연주좀 해줄래 내가 연주인데 저기 조작전 잡아가지고 보석 얻으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갔다와요 그니까 무기좀 제작해 주세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 무기? 잠시만 총총총총 봅시다 음주 음악은 필요할거 아닙니까 난 지금 뭐냐 이거 먼저 올려야 되는데 올린 다음에 줄게 그러면 아니 스패너가 필요한데 연주 나도 나도 있음 좋지 원래 음악은 있음 좋은거에요 오 저 샷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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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노가다시자 노가다시자 다리 주변에 황광맨 두개있고 어 황광맥은 이제 필요없어 황광맥은 이제 필요가 없어 너무 이제 구시대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됐다 몇시간만에 유물됐다 이제 구시대 유물이야 필요없어 이제 어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하나 두울 아 근데 이거 겨우치 부스터 뭐니야 쿨타임 있는거 진짜 싫다 와 쿨타임을 불어놓은거야 어 쿨타임 있어 한시간 2시간씩 쿨타임 어 47분 남았어 아 이쿨타임 완벽한 샷권 오 축축 거장이 완벽한이죠 아 근데 왜 티 티 왜이씨 티투 네 티투 라고 벌써 티템을 만들 수 있어 와 명인이에요 네 아 난 또 거장이라고 네 내꺼 무게 만들꺼에요 니아알은 연주의 힘입니다 여러분 좋아좋아 잘 빨리 만들어지는거 같다 연주 효과가 뭐에요 근데 대작도 60 올려줄걸요 아 그럼 미친짓이 좋은건데 나 연주가 지적도 60 올려줘요 나 연주가 지적도 60 올려줘요 팩 사귄데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만 5초동안 지적도 60 올려줘요 이게 5단계짜리랑 50 60 올려줘요 이거 만들려고 오신다 나 건물 위에서 할까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여기 있으면 왠지 파덕에 엠니한테 너무 작게 가는거 같아서 아니 와 똑같애 이거 RPG게임이야 거리 상대 필요없어 RPG 많이 안해서 몰라요 RPG 시약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지 거장 또 내가 만들 수 있긴 해 10렙 집으면 거장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렙에 지금 목매달고 지금 미친듯이 찍고 있는거야 10렙이 중요한거야 10렙이 10렙이 와 기름이 생각보다 제법 있네 11렙이 일단 mouse 찍었고 11렙이 야 이만큼도 열심히 지닌 사람도 내일 줄 equations 좀 드물 자, 이제 5렙! 이건 숙련도 없나? 그건 숙련도 없을걸요? 근데 악기 레벨이 있을걸? 악기 레벨이 있을걸 아마 그건? 그래도 숙련도 했으면 재밌겠다 그거 하루종일 치고 있을걸? 안cool 악기 레벨 무기에 5직각 하는데? 어? irritant 의완전 총...총 rubbish 쓸만한거 떴떠 의미 어이구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자, 갑바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겠구먼 이거 끝났어 저도 처음 해봤냐 걱정하지마고 자원 모아와요 자원 줬으면 걱정하지마고 뭐니야 자원 모아와 응? 뭐가 이상한데 죽으면 빨리 죽어 내가 노래 계속 걸어야 된단 말이야 욕 내버렸다 자원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기름하고 기름하고 뭐니야 크리스탈 넘겨주시면 되요 이거 분배 어떻게 하냐 반식 분배해야겠다 리버트 클릭해봐 아 이거 오른쪽 클릭하니까 해줬어 이거 더 분리해줄게 어 부탁을 뭐니야 입으로 하지 말고 뭐니야 물건으로 가져와 확인했어요 호로타나이모가 레고님은 내가 책임 들고 만들테니 억지하지 말고 가빠하고 내가 아이템 되는대로 만들테니깐 아 지금 시간있네 지금 카드가 말하니 카드좀 조합해봐요 아 거래가시좀 걸어주세요 언니 그사람 거래 끝나면 나도 걸어줄게요 오케오케 딱 반줄게요 팀이랑 반반 남았어요 뭐야 이거 방금 내가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한거야 내가 아 긴급 방호래 긴급 방호래 철광석 떨어졌다 지금 거시면 됩니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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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래를 지금 걸어 내가 응 내가 낙비 사러 가겠소 오케이 거래중이 불가능하다니 뭔소리야 이게 뭐야 거래중이래야 자 해봐 NPC 거래 말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거래라니 저희 항구 연결돼있죠 항구 연결돼있죠 근데 항구도시가 없어요 아 저쪽도시가 없어요 자 일로와봐 여기 저기 앞에 하나있는데 문명도시 뭐야 왜 내가 지금 버거 걸린거 같은데 잠시만 일단은 그걸로 만들어 일단 일단은 그거 뭐냐 그거 해요 그 저기 뭐냐 거래중개인에 1원으로 올려 내가 바로 삽게 갑니다 아니지 아니지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아 우편으로 보내면 되네 맞네 우편으로 보내 맞네 거래필이 없네 우편으로 다 보내 나 노래 멈추고 싶어 멈춰 내 소리 멈추지 않아 뭐여기 중간할수도 못해요 뭐여기 내 소리 멈추지 않아 우편으로 다 내한테 보내요 자 자 갑시다 갑시다 이제 6렙 올렸고요 자 7렙을 향해 네 와 신난다 고대무기 고대부터 얼마나 노가다를 해온거야 엠님 이름이 약쟁이비엠인가 약쟁이비엠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반갑니다 어서오세요 어 스펙장말고 더 큰 걱정 없나 몰라요 아 잠만 진짜 중세밖에 없어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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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상수도 아닌 중세 중기갑 병 방해까지 끼고있거든요 뭐여 지금 지금 옷 제대로 입었잖아 이거 엔진씨 이거 러동하라고 중세를 내가 준거 러동하라고 어 오케오케 은평하게 문화도지야? 문화도지네 갑시다 갑시다 어 그래도 우리 꽤 먹었네? 어제 위에서 어제 위에서 먹었을걸요? 근데 아래 뺏긴게 크다 아래도 좀 뺏겼고 그래도 오른쪽 편에 뭐냐 한 5시방정 쪽은 대충 먹었네 근데 문제는 섬을 뺏겼다 백소폰 챙기네 저거 업그레일 때는 그래요? 섹스폰? 네 오케이 뭐야 그거 내가 5등급짜리 하나 사 아니 아직은 안되고 내일쯤에 네일쯤에 4등급 더 늦은거 같은데 문명 발리언지 내 망할 아즈텍은 증오할거야 왜요? 내 악기 5랩자리를 아까 전투에서 한번 뺏겼거든 하하 야 그래도 요번에는 뭐냐 아즈텍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지하고 있네 어 잠깐만 3랩짜리 있는데 죽을까? 어어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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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지 말라 여기에서 노래 터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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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지금 뭘 쏘고 있는거에요? 저거 지금 뭐 쏘는거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저거 누가 침범 했네 차돌아왔네 누가 차 돌아왔네 누가 엔틀하지 않아도 된대야 이거 뭐야? 발이 발이 게이트네 전차방해물 노르방지에서 큰 활약을 해 줬는데 전차방해물이야 노르방지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해 줬는데 예예예예 산업항구 산업항구 지읍시다 올려요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 그 때리는게 아니야 자동 업그레이드야 돈만 넣으면 자동 업그레이드 예 노르방지에서 딱 이렇게 엉뎃죠 오오오오 내가 돈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드는데요 몰라요 갔다올게요 확인해봐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버는거야 아들이 어 우리는 항상 어 항상 우린 돈이 없는데 전쟁나봐갖고 너 타빙으로 잡거나 아님 전쟁쳐가지고 버는거겠지 전쟁이 그만큼 돈이 나오나 10만원씩 밖에 안나오잖아 전쟁 되게 많이 주지않나요 누군가 징징거리는건 다시금 보고싶지않 안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아 만원밖에 안된거에요 제가 할께요 아오케오케오케 우왕 신난다 1분 1분 30초후에 산업 못췄어져 예 그럼 전한뽑어봐 뭔지 한번 보자고 돈주면 뽑아드릴게요 내 돈 17만원 밖에 없어 저는 8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바위상같은 던전감비 돈 많이 벌린다고 이따가 바위상 털어야겠는데 꼬라지보니까 풀카페가 바위상 털어야겠다 한 마리당 800원정도씩 주잖아요 그쵸 다 세바르고 댕기겠어 12시간동안 전쟁없네 이제 미쳤네 원래 이번이 마지막 전쟁이잖아 10시정도로 아 맞다 우리 10시에 시작했지 착각했다 이긴다 안되겠어 아이씨 어디서 어디서 농디좀 부리다고 왔더만 정신을 못차렸네 안되겠어 와 이제 칠레벌려는 언제씨 벌리냐 뭐래 이거 기차 왜 이상할까요 기차할까요 그냥 치고있으면 되는거 아냐 한 대 덕 때리면 무조건 장인 나올거 아냐 그니까 정첩은 안한다 아 근데 왜이래 자원이 없지 자원이란다 왜이래 철광석이 왜이래 많이 들지 자동화 시대사로 그런지 숙련도가 장난 아니네 야 소리는 중첩된다 귀 아프다 도련님 중첩이 되었다고 한다 내가는 칠게 아니 소리가 중첩이 되어버렸다 완벽한 거장의 완벽한 머스킷 안쓸거죠 다 팝니다 일단 저 하나만 치세요 그럼 아 이거 명성 명성을 갈아야되 이거 명성 1000 들어 필요있겠나 이거 좀 아깝긴 좀 아깝긴 한데 아 몰라 팔아 구시대 유무를 뭐냐 미련을 남으면 아무것도 못해 레벨 2 알아 보석 보석 보석이 얼마라고 백 천만 20만원쯤 벌린다고 보석이 전국에 보석을 다 털고당겨야돼 비행선 타고당기면서 저 보석 털러갈려고 했었는데요 무기 생기면 그 뭐냐 비행선 끌고가서 그냥 털어요 충분해 무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 비행선으로 부수라고 비행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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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돼요 꼬라 당연하죠 폭탄 던져 거기서 폭격기야 비행선